인건비 간편 제출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손택스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간편 제출은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를 위해 홈택스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사직원과 급여 등 지급액을 입력하면 일용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손쉽게 생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소득이 발생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건비 간편 제출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손택스 제출 이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인증서, 아이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출, 복지 이음의 인건비 간편 제출을 누릅니다. 사원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사원 정보는 지급액을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유형 선택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면 정확한 소득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면 닫기를 누릅니다. 소득자 유형, 주민등록번호 등 사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한 사원 정보가 조회됩니다. 사원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각 소득자 유형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용역 제공 내역을 입력하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자동 생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자 소득 입력을 누릅니다. 용역 제공자에 대한 용역 제공 대가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자 유형, 기소괄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이동을 누르세요. 용역 제공 대가를 입력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용역 구분과 용역 제공 개시일, 종료일, 용역 제공 일수 및 횟수를 입력합니다. 용역 제공 대가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 총 합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용역 제공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로 작성합니다. 모든 자료를 입력하였으면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두 선택하여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접수증 화면입니다.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자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간편 제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 손택스 이용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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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